두마상! 저 밑에 있나? 뭐야 저장 안했니? 나 아까 저거 갔다오지 않았니? 저장 안했니? 칼 싸워! 이거 봉선이가 너무 빨리 죽으면 맹정만 하나 더 내려오자 스킬을 세 명이 다 같이 쓰면 좋아보이는데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름 써놓은거 봐 귀여워 신선전 어디갔어 일성짜리 야! 아니! 일성전전 어디갔어! 어디갔어! 사람이 혼나! 어 여기 있는데? 아 군단으로 들어가서 그런가? 아 군단 신선으로 했나봐 미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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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거 앞에 설명 좀 붙여왔으면 좋겠어 군단 신선이라고 이거 이거 뉴비드 엄청 헷갈린다? 인정? 이거 군단으로 들어갔을 때 신선전 그냥 신선전 이거 엄청 헷갈려서 어 왜 장수가 안 바뀌지? 하고 한참 헤매 나만 헷갈려? 나를 기준으로 해야 여럿이 편하고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? 위필님 좀만 기다려요! 내가 여기 혼내주고 금방 할게 아 못 버틴다 야 스킬은 먼저 쓰겠지 그건 좋네 쓰러뜨리고 우왕 죽음 갓 백호 이제 이제 우리 타임이야 이제 우리 셋이 스킬 다 쓰면 다 죽일 수 있어 가자! 우리 쌍둥이 삼형제 딜 한참 부족하네? 야 맷집 없이는 안 되겠다 야 오 백호 백호 백호니 어우 화사같이 썼어 저기로 쌍둥이네 못 버틴다 야 에이 에이 안되네 맹장에 둘은 있어야겠다 이거 짱이네 여기 한나라의 딴딴 애들이랑 쟤네 딴딴 애들 좀 섞어야겠다